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보시방은 대구 남구 대명동 경궁예고 인근에 있는 투룸 에듀빌이라는 건물의 2층 투룸이구요 한번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1000에 55로 나와있습니다. 현관 이렇게 넓게 구분되어 있구요. 신발장 하나 있고 아주 넓고 따로 중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복도 같은 공간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방, 큰 방이 되겠고 큰 방부터 볼까요? 큰 방 이런 식으로 지금 채광이 매우 잘 들어오고 있고 직사각형 형태의 딱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에어컨 하나 있구요. 여기에 창이 있는데 밑에는 이제 프라이버시로의 가림막이 있고 위쪽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뭐 거실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실 공간은 안쪽 방보다는 작은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이쪽에는 베란다, 세탁기와 빨래거리 그리고 여기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에 붙어있는 화장실. 화장실은 네모난 형태가 아니고 약간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이렇게 주방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베란다하고도 또 따로 현관하고도 따로 주방이 안전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싱크대 그리고 작은 창문까지 있는 그런 주방입니다. 대명동에 있는 투룸, 에듀빌에 있는 투룸입니다. 천에 55, 현관 분리, 주방 따로 분리된 넓은 투룸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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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